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LB세미콘 분석을 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이 적현입니다. 종목코드는 061-970 되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LB세미콘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영상을 통한 LB세미콘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브 IC DD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S 비메모리 반도체의 펌핑과 패키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사용과 개발 일정에 맞춰서 설계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펌핑과 관련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색깔 픽셀들을 컨트롤하는 데 쓰이는 작은 반도체 칩을 의미합니다. CIS는 피사체의 정보를 읽어서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에요.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패키징이라 함은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판매처로 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충격을 입어서 부서질 수도 있고 습기가 차서 기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보호막을 두르고 외부 단자로 칩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이 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고장이 안나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이죠. 펌핑은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가 될 수 있게 돌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매출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판넬에 사용되는 DDI의 매출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판넬의 전방 산업인 TV나 모니터, 노트북 등 세트시장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향하는 LB루스엠을 추가적으로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B세미콘의 어떤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당수익률은 0.3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6200억 정도 되고요. 발행주식수는 4,300만주, 그 중에서 유동주식수는 2,6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볼게요. 쭉쭉 내려보면 LB세미콘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매출액 부문이 1,300억이었는데 이듬해 2,700억, 또 다음해 3,900억, 또 이제 2020년도 4,300억이 예상이 되는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장사 잘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끄리 매수를 하고 있네요. 전일에는 기관이 20만주 정도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LB세미콘을 한번 볼게요. 자, LB세미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딱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우상향 하면서 정비월드 그려가면서 요 위에서 이제 갈치자로 흔들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주가의 흐름은 이 저항선 이 저항선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저항선을 끊었어요. 이렇게 네, 저항선을 끊고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은 이제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어, 지금 또 오늘도 좀 상승 좀 하려다 치다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주가의 추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럼 이 상황으로 엘비 세미콘에 대한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제 상대한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이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예, 라이브 추천 종목이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1월 11일이니까 한번 이제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고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손저가 6,45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리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